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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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낯설다 딴지일보가 대학로에서 벙커에서 충정로 벙커로 이사오고 첫 녹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요? 아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올라왔는데 일반인도 산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숨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층으로 올라와서 뭐지? FPS 게임 있잖아요 총 들고 서바이벌 하는 게임 그 느낌 났다니까 고개를 숙이고 정글처럼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꼬불꼬불한 건 둘째치고 좁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어쩌라는 얘기야 정말 이 딴지가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나 무지하고 입진보에 한계적이게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좀 더 해봐 노구리 편입장한테 협박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좀 실망스러웠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하다못해 장애인들을 위한 둔턱을 없애자 휠체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없애자는 운동이 한창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딴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면서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죠 없어 내가 볼 때 양심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우리 니린이 여러분들 청취자들 오랜만이에요 8주 만인가 원래 4주 차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따블로 8주가 지났네요 그렇죠 어떻게 사죄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아니 약속을 어겼잖아요 지금 사죄라는 건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난 반성 자체 할 게 없고 왜요? 청취자들에게 그래요 4주 만에 돌아오겠다 4주 후에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죠 네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겼죠 왜? 왜? 우리 니린이들에게 시련을 주려고 우리 니린이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혹시 방치 플레이 이런 거 좋아하시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방치 플레이 저희 SM피플 중에서도 수치물이야? 네 방치 플레이는 약간 하드한 걸로 치거든요 방치 플레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 쌩 까는 거? 아니 어디에서 묶어둔 다음에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냥 묶으면 안 되고 뭐를 먹이거나 끼우거나 그런 상태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달복달 못하게 그게 좀 너무 변태 같은 플레이어서 이제 저희 SM피플 중에서도 이제 좀 꺼려하는 저의이라고 하는 거는 아 예 아 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희라는 말은 좀 소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라고 하죠 그들 그들에서는 이제 방치 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나쁜 남자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기다렸다 이런 수치 플레이였지 그런데 왜 사과를 했는데 다 의도적으로 계산한 건데 그런 건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데드풀 영화 그 헐리우드 영화 데드풀도 보면 맨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그 쿠키 영상이라 그러죠 네 그거 봤어요? 아니요 전 데드풀 아직 못 봤어요 극장에서 봤는데 네 데드풀이 다 끝났어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마블 영화잖아 네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쿠키 영상이 있을 줄 알았지 뭐 어벤져스도 그렇고 딱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기다렸다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이거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고 기다렸는데 딱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데드풀 이제 저녁에 웨딩 웨딩이란다 그 뭐라 그러냐 그 이브닝 가운 입고 가면 쓰고 고개를 빡금이 내밀더니 뽀야 아직 안 갔어? 관객들한테 왜 안 갔어? 영화 끝났어 빨리 가 막 이러고도 그런 게 있어요 수치스러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아 그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 수치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이거지 그러면 짜증내면서 아 시발 뭐야 그리고 확 가버리는 인간들이 있고 네 끝까지 아니에요 욕해주세요 기다릴게요 막 이런 관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드풀이 빨리 가 영화 끝났어 별거 별말 없어 빨리 가 막 이러는데 그것처럼 이제 욕하고 안 들을 그 느린 이들은 걸러내고 진짜 재산을 갖다 바칠 M 성향의 미린이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분기에 종교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종교 사업을 시작할 건데 거기에 이제 신도로 와서 진문서라든지 땅문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 바칠 그런 액기스를 진성 걸러내기 위한 그런 고도의 계산이었죠 일종의 걸음망이었다 그렇죠 빨리 시작하세요 8조 8조 이거 어떻게 시작하니 어 됐다 폭탄이 시한폭탄이 눌려졌어 저거 지금 50분에 맞춰졌는데 아닌데 이건 초인데 아 초에요 다시 50초에 맞춰놨구나 니가 빨리 우리 새로 새로움이가 내가 50분에 맞춰놨라 했더니 50초에 맞춰놨어 그래서 이제 시즌3입니다 네 시즌3고 마수하오와 미노루의 아브라인 이용구 시즌3는 만자이 브라자 시즌2는 키즈 리턴이었죠 만자이 브라자가 시작됐고요 죽돌림의 생선은 내일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코너나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다 뒤집어 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네 올 체인지 네 올 체인지 됐고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시즌1 때 아 예 우리 미노루상이 중간에 하차했을 때 네 거기서 폭발해서 내가 이제 시즌2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시즌4다 엄밀히 얘기하면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요 네 가연가은이 아빠님이 올려주신 의견이네요 시끄럽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 마음이니까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앞에 내가 시즌2다라고 했던 거는 헛소리였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즌3가 맞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정리해주길 바라고 국정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교과서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무위키 사관님들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시즌3 시즌2는 만사이 키즈 리턴 시즌3는 만사이 브라자 로 가겠습니다 자 싹 바뀐 첫 코너 첫 코너는 그렇죠 키오 노 한세카이 그렇죠 무슨 뜻이죠 오늘의 반성회 그렇죠 바뀌었다면서요 반성회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성을 모르는 인간들이었는데 시즌3서부터는 반성을 하기로 한 거야 이야 장족이 발전 아니니까 그렇죠 뿌리체 흔들 근간이 흔들리는 거지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코너 시즌3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오늘의 반성회 키오 노 한세카이 시작하겠습니다 하찌마르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니린이들이 뭐라고 지랄들을 하던가요 우리에게 무슨 반성을 요구하던가요 딱히 반성이라고 할 거는 이제 너는 사주가 며칠이라고 생각하느냐 4주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일주일이 네 14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4일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쉽네요 산수를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14 곱하기 4가 지금 며칠이야 다들 왜 핸드폰을 꺼내는 거지 암산 안 돼요 이거 14일 곱하기 4는 56일 아 56일 56일이 사주군요 1년은 도대체 며칠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오프닝 녹음하기 직전에 네 우리 세롬이하고 민호를하고 얘기하다가 잡담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얘기요 지난 시즌 마지막 어떻게 끝냈지 아니면 지난 시즌에 무슨 코너가 있었지 이런 얘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니들한테 물어봤잖아 네 그러다 내가 그랬지 나 치매가 왔나 기억이 안 나 그러더니 어제 민호를가 나한테 뭐랬는지 아냐 뭐라고 했네요 이건 네가 준비하고 이건 내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회의 비슷한 걸 잠깐 했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코너가 뭐였지 그러니까 민호를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더니 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봐 시발 사람들은 이건 나보고 컨셉질인 줄 아는데 난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리고 또 그랬지 세롬이한테는 아까 난 아직 내가 20살인 것 같아 나머지 24년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 그럼 20살 이전은 기억이 되게 생생하세요? 아니 한 20년 분량의 기억은 나는데 나머지 24년의 기억이 없어 자 오늘의 한 색깔 이제 새로운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반성회 즉 코너를 설명해 드릴게요 청취자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정보라든지 우리가 떠든 것 중에 실수한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나 건의할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코너를 어떻게 만들 줄 알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게시판에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분들이 신탁을 받은 게 아닌가 아까 그래서 아까 너는 사주가 며칠이라고 생각하느냐 일주일은 14일이다 아니 보통 지적은 그게 다고요 뭔가 우리가 뭐 사주 58일 동안 한 게 있어야 56일 56일 동안 한 게 있어야 뭐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너희들은 니린이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네 수치 플레이 수치 플레이 조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전부는 못 해드리고요 그 중에 저희가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꽤 많아요 꽤 많았는데 내용이 같지 않나요? 아 내용은 별 거 없죠 내용이 전부 내용이 그거 아니니 무슨 박하라 바둑이 인터넷 도박하러 오세요 뭐 현금 지급 뭐 이런 거 아니니? 자 이제 소개시켜주세요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우리말에 있나? 일본어 문법 같은데? 사역형 소개해주세요 그치? 그치? 소개시켜주세요 일본 문법이지 사역형 이야 꼼꼼하시네요 지적이신데 가만 워낙에 트윗에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자 가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님의 글인데요 다들 마사오공처럼 비윤리적이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분실물센터에 그거 제 물건입니다 이거 다들 안 해보셨나요? 이 양반을 해봤다 이거야?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물건 주인 없는 물건 찾는 방송을 해주면 자기가 가서 이제 제 지갑입니다 해놓고 지갑에 돈이 별로 없으면 아 제 거 아니네요 하고 돌려주고 이제 돌아갔다는 그럼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진짜요? 아니 이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데? 확인 안 해요? 어? 확인 안 하면 아이쿠 착각했네요 그럼 도망가야지 아이쿠 이런 카메라 여기 그 뻔하잖아 네 예를 들면은 뭐 소니 거 흰색 그리고 뭐 미러리스 몇몇까지 특징이 있자 모델 딱 정해놓고 진짜? 딱 가갖고 언제 대충 대충 4호선 어디서 여기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4호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 비슷하게 아다리가 딱 맞아 이 물건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특징을 얘기해보세요 흰색에 미러리스 렌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대결하는 거지 마사온님은 진짜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야 야 그거 그거 지금 막 분실센터에 막 쌓아놓고 있잖아 네 나중에 일정 기간 안 하면 경매부침 아니면 폐기하나 글쎄요 그건 자세히 아무튼 그렇잖아 네 난 그런 일 싶어 난 안 그러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원피스가 좋아요는 그렇게 산다 이거지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네카마 아 네카마가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오카마 네카마가 아니라 오카마 나중에 저한테 쪽지 좀 보냈어 그리고 콜로콤즈님의 글인데요 시즌1에는 이쿠이쿠를 배웠고 시즌2에는 나카사시를 배웠습니다 올 가을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데 이 두 단어만 알고 가도 웬만한 이사소통은 가능할는지요 그럼요 네 진짜요 처음 보는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라고는 이쿠이쿠랑 나카다시 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사소통이 된다고요 저도 되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딱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호로 네가 일본인 내가 이제 이 사람이야 콜로콤즈 내가 콜로콤즈 네가 민호로 일본 사람 자 만났어 지나가다가 내가 인사를 할 수는 없고 내가 인사를 해도 되지 자 이거는 뭐 하지만 하실 때 씀이마센 요것도 필요 없어 일단 가다가 내가 필요해 내가 콜로콤즈다 아 이끄이끄 아 아 아 에이 이끄이끄 아 아 어디에 어디에 아 낙가다시 아 네 네 낙가다시 낙가다시 어디에 낙가다시 이끄이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봐봐 아 금방 했던 걸 한국어로 한번만 해주세요 한국어로 자 아 간다 간다 아 네 어딜 간다고요 아 간다 간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진례사정입니다 네 진례사정 진례사정 여기 있나 아 안녕 빨빨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외국인이 와서 나한테 이러고 가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 있네 빵 터질 거 아니야 추억이긴 하겠네 그래 못 있겠다 그래 고항을 먼저 찾지 않을까요 고반 아 밥 아니 고방 응 고방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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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난 니가 고항을 아 네 죄송합니다 고방 지금 배가 고파서요 코방 코방 파출소 아니 근데 어쨌든 입구입구하고 낙가다시만 알면 네 일본을 가서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지 바보야 그냥 내가 우겨본 거지 근데 입구입구하고 이 낙가다시는 이성과 뾰로롱 할 때는 이 두 개만 알아도 돼요 그렇잖아 대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로대로 아니 뭐 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누우라든지 벗어봐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입을 열 때는 이 두 가지만 열면 돼 아 입구입구 하면서 입구 전에 네 낙가다시 이 그렇지 낙가다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거는 매너잖아 아니면 보물을 쓰던가 그렇잖아 한국인들은 매너의 민족인데 동방 매너지국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뾰로롱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지 이 두 개만 안 와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나잉 연구를 분발해서 들으세요 열심히 근데 왜 외국인이 한국에서 막 되게 어색하게 이상한 욕 같은 거 배워와가지고 하면 귀엽잖아요 그렇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태어나서 처음 본 한국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 본 일본 여자에게 어? 어? 칠레사정 칠레사정 이러면 졸라 귀엽잖아 귀여워요 그게? 아니야? 다 귀여울 것 같은데 이것도 완월인가? 정말 귀여운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뭐라 어 칠레사정 칠레사정 네네 자 다음 의견 다음 의견 음 뭐 의견들이 이래 아포톡신 도무한데 2년간 해보지를 못했다면서 친구한테 친구한테 자신의 것이기를 프리다라면서 미니어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요새 요새 막 실명제 신드롬 이름에 박근혜 정부에서 맞아요 맞아요 뭐 무슨 또 이상한 실명제 한다고 그랬더라 쓰레기 실명제 쓰레기 자기 집주소를 네 봉투에 적어놓는 그런 실명제도 있고 뭐 한다는데 딴지에서는 하지 마세요 딴지는 인터넷 실명제도 거부하거든요 그치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 저 주니어 실명제는 우리가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의견이요 아브랄섹스님이라는 분께서 아브랄섹스 아 이분 그거 딴지 라디오 뭐라 해야 되지 죽돌이세요 맨날 상주하고 계시는 이분이 죽지 않는 돌고래라는 분이 새롬이 피디에게 시도두도 없이 자꾸 텔레그램을 보낸다고 보내지 말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게 그건 새롬이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브나이 님과 한참 할 때 죽돌님이 워낙 뭐 해라 해라 이렇게 잘 시키시는 성향이잖아요 아 잠깐 죽돌님이 누구 난 모르지 날 쳐다보고 모르세요? 저희는 누군이 잘 모르겠는데 저희 딴지 일보에 편집장 부편집장님이 있어요 죽지 않는 돌고래라고 그분 필진님 아닌가 몰라 나는 편집장 너부리 편집장도 아는데 부편집장을 내가 본 적이 없지 빅터 실명제에 의하면 거기가 실바람인 사람이에요 실바람? 모르겠어 난 무슨 소리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치고 그분이 너무 텔레그램으로 일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탄을 했는데 그거 보고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게 스토커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지 모르지만 너 혹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시에 그런 톡이 아 그러니까 텔레가 날라오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최근에 법도 발의했잖아요 몇 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는 보내면 안 된다고 근데 막 새벽에 보내시고 그래요 죽들림이 늦게 자시니까 또라이네 그러니까요 새벽에 보내는 건 좀 의도가 이거는 그치 이상한 이동데 업무 지시가 아니라 그 텔레그램 업무 지시를 내린 텔레그램을 새로 읽기 하면 그게 음란한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만져줘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읽기 거기 암호처럼 숨겨놓잖아 새벽에 업무 지시를 내릴 일이 있나? 아니 그리고 업무 지시를 새벽에 내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너한테 그러니까 제가 비디니까 아니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 모르시는구나 뭔가 그 닉 자체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죽지 않는 돌고래라고 하면 자기가 뭐랄까 천박한 천박하다 비린내가 되게 막난다 비린내 물비린내 뭐 그런거 안좋은 냄새가 막난다 시오훁기도 생각나고 좀 더러운데 네 물기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되게 외로우신 분 같아요 몰라 난 관심이 없어 자 네 다음 의견이요 다음 아우구스투스78님의 글입니다 저 새로 맡게 신고해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 제 생각에도 비범 바꾸고 비범 바꾸고 저기 집 사는데 방범창 읽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남자 신발 같은거 아 놔두고 놔두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 의견 아우구스투스78님의 글입니다 일본이라는 한자를 니혼 혹은 니폰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학부 수업 중에 일본 문화사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니폰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본을 이제 자부심을 담아서 말할 때 니폰이라고 읽고 이제 평범한 그냥 실생활에서는 그냥 니혼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이런 느낌이겠지 네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는 뭔가 좀 간지를 싫어서 얘기하지 네네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애국심을 담아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우리가 니폰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누가 있을까 한국이 사랑한 피규어 스케이터 김연아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사랑한 피규어 스케이터 피규어 스케이터 피규어 스케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국가적인 거국적인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대한민국 이런 말을 쓰지 한국 그냥 한국은 그냥 그냥 평범하게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런데 외국에서 그냥 한국이라고 지칭해도 되는데 네 그리고 일본도 우리를 강꼭구 즉 네 중일 외교장관이 북한 도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와 이거 종평 같다 속보를 여기에서 연합뉴스야 연합뉴스 속보가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를 강꼭구 즉 한국이라고 칭하지 뉴스에서건 어디서든 네 그렇죠 다이카 민코쿠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논리가 일리는 있네 일리는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이나 니혼이나 뭐 부르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의견 다음 의견 즙지않는 즙고래님의 글인데요 마사오님이 자꾸 아사코를 요시코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습니다 1회에 원래 아사코가 아니라 요시코였대요 근데 마사오님이 중간에 아사코가 더 좋다고 이름을 바꿨대요 요시코로 시작했다가 아사코로 바꿨다고 네 1회에 그래서 이제 마사오님이 이제 잠재의 시간에서 요시코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꾸 아사코랑 요시코를 헷갈려서 말씀하셨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분 글은 글이 문제가 아니라 츄카사오이가 되게 이뻤던 글이네요 츄카사오이 나이판데스 굉장한 표현입니다 풍번한 게 말씀드릴까요 네 하나부터 하나 던져주세요 하나 던져 드릴까요 SNIS 496 SNIS 496 무슨 무슨 공보방송도 근데 이거 나가도 돼요 왜 안되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거 없어요 우리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구글 검색해서 다 나오는데 아 그래요 어쩌라고 SN IS SNIS 496 이거 저거니 그 맛질이 아니요 이거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유혹 시추에이션 츄카사오이 네 다이판데스 자 다음 네 글쓴이 동무 님이신데요 제목이 이래요 돈성 범죄 두빠 주제 쓰레기 같은 범죄 두빠가 쓰레기 같은 돈성을 논하다니 흐흐흐 글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글 내용은 어 여자 일본 여자들은 나무한테나 막 대줄 것 같은데 아닌가 일본 사는 친구 말로는 쉽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을 어떤 후배가 해줬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로 도쿄를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하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내가 꼭 일반적이지 않은 일본 여자를 만난 건가 안 그러면은 이제 체육 동영상 때문에 다들 그런 십자는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3천 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 사는 동네라니까 거기도 똑같아 똑같은데 사람 사는 우리네랑 똑같은데 우리네도 성적으로 되게 자유분방한 여성이 있고 되게 깐깐한 여성이 있잖아요 보수적인 일본도 똑같은 거지 뭐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본이 되게 뭐 섹스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보다 섹스를 하는 비율은 더 적다고 오히려 섹스 리스지 네 네 그렇죠 부부들도 그렇고 왜 초식남이라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섹스와 자꾸 멀어지는 분위기지 일본 같은 경우에 만 30세 남성 중에 섹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에 30%였나 그 정도라고 20%였나 30%였나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더라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섹스에 환장한 민족이에요 제 생각에는 트위터를 열면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잖아 착 보면 하루에 한 두세 권씩 올라와요 으어섹스라고 섹스에만 목말라 민족이야 참고로 구글에다가 아무 자음을 치시면 무조건 안사진이 뜹니다 그치 한글로 심지어 국민이라고 쳐도 진짜요 한번 쳐볼까 국민에도 뭔가 이상한 것 두고 동사무소를 쳐봐라 심한 야한 게 안 나오나 그리고 다음 붉은수연님께서 이제 사진 한 장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본 AV 남자의 배우 무민과 요시타쿠 요시무라 타쿠 이 두 명이 이벤트를 하는 사진을 올려주셨고 민오루님과 마서오님인 줄 알았다고 제가 제가 무민 쪽이겠죠 참고로 무민 이 배우는 이제 실크라보 쪽에서 귀여운 뭐라고 해야 되지 남동생 같은 이미지로 여자 팬들이 되게 많은 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꽤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이제 활동이 없었는데 어디를 다쳤어요? 그때 척추 쪽이었다고 허리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때 실크라보 쪽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참고로 실크는 여성 전용 여성향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여성들의 취향에 맞춘 여성들의 눈높이 여성들의 취향에 특화된 AV를 얘기합니다 AV를 찍는 네이블 S.O.D. 그룹 소속이고요 그리고 다음 의견으로 섹스님이 마서우 선거권 있냐라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이건 무슨 의도로 몰라 디즈니들 중에 이상한 들이 너무 많아 마서우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어떤 아시는 분이 선거를 하러 갔는데 선거 명단에 없다고 해서 막 항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가자예요 정가자예요 나는 형이 동대문에서 짝퉁 짝퉁 백을 팔다가 걸렸는데 이게 세 번째 걸리고 나니까 이제 구류를 살았나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유예 선거 유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벌금 뭐 이랬다가 세 번째는 너무 상습적이잖아 그리고 또 규모도 컸어요 그때 이 형이 되게 짧게 살긴 했는데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표법 위반 상표등록법 위반인가 아무튼 그걸로 한 석 달 살다 나왔지 내기야 근데 이제 이게 수사 받으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기간까지 다 치니까 실제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기간은 되게 짧지만 어쨌든 갔다 왔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대선이었는데 이제 형수랑 그러니까 와이프랑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하러 간 거지 근데 주민번호를 부르고 신분증을 내밀는데 명부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지금 선거 조작 아니냐 뭐냐 문제 막 호통을 쳤더니 성관위 직원이 막 곤란해하면서 좀 당혹해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네 막 컴퓨터를 막 쳐보더니 오더니 정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정과 이후에 뭐 얼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투표권도 없었다는 법의식은 부족해도 정치의식만은 확고하신 근데 얘가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나 벌금 맞은 것 때문에? 그런가? 벌금 맞은 거는 자격정지 상관이 없어요 네 도금 내면 돼 투표는 하셨죠? 했죠 이번에 총선에 누구 뽑았냐고? 나경원? 아니 아니 이제 우리 동네에는 저 더불어민주당 전병원 의원이었는데 아 예 갑자기 이제 이스포츠에 컷오프 컷오프 돼가지고 그래서 전직 국정원 인사처장 아 그분 김병기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교체 신병기라고 새로운 신자 이렇게 써가지고 현수만 그 동네에 크게 걸어놨는데 근데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전병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고 밭을 다 갈아놨는데 너무 선거 직전에 승판 영고나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 이번에 뭐 인재 영입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영입한 케이스인데 국정원 라인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이죠 국정원 라인이 그 저 청와대 공직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하고 이 김병기 씨하고는 되게 그 이쪽 라인에 민주당에는 없는 라인이잖아 네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적용용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지 데리고 왔는데 선거 직전에 이 지역구에 꽂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좀 쉽지 않겠네 했는데 여유롭게 어떻게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다음 의견 다음 의견 아프자니니 똥꼬 님이 니내비 왜 다들 몰라 이상해 이상해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네 민호르에게 낚여 새로운 단어를 습득 야리따이라고 제목을 쓰셨는데요 마사오지상 마사오지상을 이제 마사오지상이라고 하셨네요 약속 안 지킬 거란 건 뻔히 알고 있던 사라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지만 민호륵마저 사람을 이렇게 낚나 싶어서 붕괴하던 차에 내 한 번 낚여주지 라는 넓은 아량으로 민나 에스파다요라를 급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판치라가 판을 치고 이제 판치라는 이제 팬티가 살짝살짝 보이는 그 이게 뭔 내용인가 싶긴 하지만 어차피 내용 따위는 관심 없고 심하게 헐벗은 아낙네들 사이로 마노에리나가 참 이쁘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귀에 쏙 박히는 새로운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족가 아 족가 그렇죠 정화를 이제 일본어로 족가 정화 안구정화 뭐 이럴 때 정화 정화가 발음이 족가 한번 찾아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찾을 때 네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이 단어도 쉽게 안 잊어먹을 듯하네요 음 이게 장음 아닌가 그러네 장음 장음인데 조옥가 조옥가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요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그렇지 너는 내 인생의 조옥가 네 내 인생을 정화시켜주는 사람이란 뜻이지 네 나의 조옥가 자 끝났나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저기 여기 딴지 딴지 클럽에 있는 글입니다 클럽에 있는 글 하나 더 괴물 딴지 님이 올리셨는데요 네 아부나인이 온 걸 들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 마사오 님의 개드립 저하 민호르 군의 딴지 중구난방식 진행 이런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주 듣는 방송에서 그들을 의식하는 발언이 나왔을 줄은 몰랐소라고 그들이 누군데 그래서 그 이제 더 읽어드릴게요 마사오 님이 의식해서 자기검멸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그들이 마사오 님을 눈치 보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불유쾌했어 애당초 이 방송은 더럽다라는 자체가 깔려 있는데 듣는 선 또한 듣는 선택은 리스너들이 한 것이요 억지로 귀에다가 이어폰 헤드폰 씌우고 들어라 하는 방송도 아니요 그런 방송일지인데 갑자기 마사오 님이 그들을 의식하는 감을 몇 차례 보이는 것을 보고 참 새해 시즌 방송하면 그런 눈치나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요 그들 이 꼴 무뚝 심송 님께서 그들 옹호구를 몇 차례 썼다가 안티가 늘어났소 그들이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모르겠는데? 아 저거 아니니? 맥락을 보니까 네 여성 페미니스트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블뚝 심송 님이 메가 롱호구를 썼었나? 모르겠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 형이 뭘 썼는지 모르지 내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형이라면 시류에 편승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썼을 가능성은 너무해 근데 눈치를 내가 봤다?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즌3부터는 전혀 눈치 안 보고 막 할게요 진짜요? 자지 도오지 이거 해도 되나? 너무 확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드는 건 괜찮아 그런 성적 아니 시발 남자랑 여자랑 서로 후행후행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네 이게 폭력을 동반해서 무슨 권력을 동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고 시발 남의 몸을 내 몸 있냐 막 지하철 계단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지만 않으면 되지 네 상호에 합의된 아니 그냥 성적인 얘기 자체가 금지 금깃이 될 이유는 없잖아 그죠? 네 그렇죠 짜지 자 끝인가요? 네 일단 딴지 클럽에 있는 글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팟빵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16분밖에 없어 빨빵 가자 아 진짜요? 콜롬비아 모니카님께서 민우림 저도 2005년에 일본어께서 일본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반갑네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시부야 그그그 알아듣기는 해드려 나도 알아들었는데 안 들리니? 아니 청취자를 배려를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느리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시부야에서 일본 공부했다 네 마소님 어디서 하셨었네? 다카다노바바 신주쿠 바로 옆동네 근데 다카다노바바에 있는 어학교였는데 네 이름은 신주쿠니홍고 같고 신주쿠 일본어 학교였죠 저는 우에노 옆에 오카치마찌라는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키아바랑 가깝거든요 민호루님도 계셨어요? 일본에? 네네 덕후 자 다음 다음으로요 약장수 친구님이 외국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새놈이 PD님이 아니 그걸로 해 저 무슨 연락처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얘기 안 했나? 아부나이 그러니까 A B U 아 B구나 V인 줄 알아 왜 V인 줄 알아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 아 부 A B U N N A I 아부나이 맞지? 네 A B U N A I KIDS K I D KIDS KIDS 골뱅이 지메일닷컴 아 아 아 참하다 다음엔 좀 쉽게 만들죠 우리 아 그래 아무튼 아부나이키즈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메일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 열려있어요 얘기 그리고 다음 의견 도구마 초시님께서 처음 몇 회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재를 못 찾겠습니다 어딜 가야 찾을 수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마세요 존재하지 않는 교재입니다 예전에는 부지런한 청취자 몇 명에서 교재를 만들어줬는데 요새 너희들은 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희에게 시련이 필요하다 이게 청취자 다시군요 그렇죠 자 다음 의견 그리고 토마스 남님께서 토마스 남 네 글을 남겨주셨는데 연예인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련 광고들에 대한 밑반은 서련 본인에 대한 것도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한 현상에 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조금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에 서련의 성적 광고들이 성적 대상화인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게 몇 달 전이죠 그래? 그렇다 치고 네 거기에서 저번 방송에서 예로 드신 남성 아이돌이나 배우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네 그렇다 치고 네네 아 그런 건가 보지 뭐 저 그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 그 팬픽 비엘물 보이러브물 그런 거 얘기했나 보지 아무튼 근데 이를테면 강동원의 슬림한 수트 차림은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고소득의 지성적이고 능력있는 남성의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식이니까요 슬림하고 짧은 수트 차림을 한 여성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방식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 전혀 다른 예를 둘이 붙여놓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아 그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강동원이 신부님 차림 있는 거 보고 섹시하던 거 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신 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설현과 강동원의 수트를 비교해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공정하지가 않지 어쨌든 마사오님의 전문 분야인 AV 역시 이 관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개 AV가 그려내는 성인은 남성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도한 콘텐츠가 맞지요 물론 AV 자체를 금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성의 이미지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할 자유가 있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해악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교과수적인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포로노 합법화라는 건 포로노라는 건 판타지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판타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성적 판타지는 죄악이냐 아니야 사람 머릿속에는 오만 가진 환상들을 다 갖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영화도 우리가 보는 영화도 무슨 슈퍼 히어로도 판타지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즐기려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과 내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7층 옥상에서 날르겠다고 뛰어내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알겠는 게 왜 대중문화에서 서련이나 아이유나 이런 약간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여성의 수동성을 강요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성분들이 이걸 똑같이 일반 여성들을 대할 때도 그 태도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남성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자들을 평가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길 지나가면서 저 여자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되게 작게 보이는 현상이고 또 저도 당한 게 제가 벙커 깊숙이 표지 모델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제 다른 직원분들 한 거랑 비교해가지고 누가 제일 낫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것도 봤었거든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여자끼리 모여있을 때 이성 남자 꼭 연예인뿐이 아니라 어떤 회장 동료라든지 그러니까 마치 남자 직원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여직원들을 품평하고 점수 매기거나 드립질을 하듯이 여성들 모였을 때 어떤 남자 직원들을 가지고 평가 같은 거 하지 않나? 남자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거 약간 좀 노골적인 표현을 그렇지 누구 닮은 무슨 연예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마 아사미라는 유마 아사미라는 배우 A.V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닮았다 라고 얘기하면 유사 아사미 이런 식으로 드립을 질을 하지 일단 여자들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 친구 되게 괜찮은데? 눈 되게 낫다 걔가 뭐가 괜찮아? 나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병신화 네가 눈이 이상한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성으로서 동료가 됐든 뭐가 됐든 연예인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질을 하지 그러니까 여성은 안 그러냐고 그 결이 달라? 좀 다른 게 길 가면서 저 남자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옆 부서에 있는 신임 남자 직원이 왔어 너무 깜찍하게 생겼더라 송중기 닮았어 그랬더니 미신지연 눈알이 똥은형에 박혔냐? 그게 어떻게 송중기니?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길가리 가면서 이제 몸매 좋고 딱 이런 유후 휘휘 그러진 않죠 송중기 정도는 닮았다 그런데 저 남자 엉덩이 착 달라붙은 거 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노을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슨 소고기 부인 안 되는 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논의들을 여성들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여성들도 남성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품평질하는 평가지를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담대함 거리낌 없음 이렇게 됐습니까 남자들 보고 성적 대상화질 하지마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왜 못 그래? 그리고 우리도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평가지를 하자 오히려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 나도 그쪽으로 원하는 바인데 내 생각이 그래 내 취향이 그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가 좀 갸웃갸웃한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성적으로 되게 자유분방한 성적 주도권을 마음껏 누리는 어떤 여성들을 지한테는 안 준다는 이유로 저포도는 혀 라는 이유로 신포도 걸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다라고 막 욕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논지를 폈던 여자가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또 되게 욕을 해 왜? 앞뒤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잖아 성노동자는 왜? 아니 그리고 북유럽이나 네덜란드니 어디니 스웨덴이 성매매 합법화 공창제 하는 나라들 공창제뿐만 아니라 그냥 꼭 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모르겠지만 합법화 하는 나라들은 무슨 또라이들이라서 그 나라에서는 좀 이 많은 문제들이 권력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은데 더불어서 문화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든지 뭐 이런 문화에 기댄 그 찌든 유교문화에 찌든 그런 것들 우리 그런 것들에서 기인한 게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 자유롭게 한 예를 들면 서양 여성들은 노브라에 티를 입는데 젖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브닝 드레스로 예쁘게 어디 파티에 갔는데 젖꼭지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것도 왜 내가 가슴에 자신 있어서 내가 내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데 어쩌라고 남자들 와 우와 좋다 우와 이러면 그렇지 젖젖젖 이러진 않잖아 오히려 그렇게 좀 당당하고 서로가 서로가 좀 음지에 찍어 누르거나 자꾸 억압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누가 권력관계로 술 좀 따라봐 이런 짓 하지 말고 희롱하지 말고 여성의 권리가 진작짜면 진작될수록 평등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여성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좀 그게 훨씬 건전한 문화 아니냐 시비야 근데 내가 얘기해놓고도 정리가 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이게 계속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젖꼭지 노브라로 다니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남성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시선 같은 거에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노브라로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음체로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쳐다보는 시선들이 많아서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노브라로 다니고 그런 운동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는 외국은 왜 그렇게 상관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이거나 문화적인 게 그렇게 켜켜이 쌓아온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애들도 바뀐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좀 서로 당당하고 서로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지금은 존나 싸워 물론 이 싸우는 건 결이 달라 마치 영남지역주의와 호남지역주의를 같이 놓고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김친이 어쩌고 그리고 여성 쪽이 한남충 어쩌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동등한 건 아니야 호남지역주의와 영남지역주의가 같은 지역주의가 아닌 것처럼 그렇긴 한데 공격적이고 여성부가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군 가산점제가 어쩌고 이지랄 떠는 애들도 있고 또 한남충이 또 미러링이니 대도하는지까지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좀 건설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 나는 서로 싸울 때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서로 서로가 갉아먹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 김치년이 백을 들면 스타벅스에서 뭘 하면 어쩌고 이지랄 떠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또 생리후가가 어쩌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냥 C8루전에서 그래 여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 떠서 하늘을 봤는데 365일 잿빛이야 그러니까 뭐라도 맥사를 잡고 분풀을 하고 싶은 거야 유영철이라든지 연쇄살인마들 그리고 또 흉악범들 공통점 다 봐봐 자세히 봐봐 예를 들어서 10명을 살인했을 때 한두 명 어쩌다 예외가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 절대 다수는 여성 아니면 아이예요 자기보다 철저히 약자만 지긴다고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전진맘 챔피언 복싱클럽 관장님한테 절대 대들지 않아 그런 유저들이라고 실제로 강간사건도 거의 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100%지 하려고 하지 오히려 되게 섹시하고 당당한 여성한테는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유저들이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로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아침에도 안 떠 그런 애들은 한 2시쯤 이렇게 문을 여는데 항상 하늘이 잿빛이야 항상 우중충해 그런 세계에서만 20몇 년 30몇 년을 살았어 그러니 애가 또라이가 되는 거지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씨바 어디 격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걔들을 나는 그런 공격을 왜 발끈해가지고 똑같은 선상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어 좀 불쌍하잖아 좀 내려다보면서 우쭈쭈 우쭈쭈 이제 안개를 걷고 좀 꾸미고 자신감 있게 세상 밖으로 나오렴 이래도 되지 않을까 교화시키는 이런 느낌 난 그렇게 좀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자 다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활발한 논의를 하고 싶으시면 트위터에 마사오8988 계정으로 하지마 내가 지금 계정 세탁하느라고 우리 쇼타랑 토리 막 이러는 그러면 다음 마지막 의견입니다 물뚝심송 박성호라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진짜? 네 물뚝형이라고? 네 아니요 물뚝심송입니다 마사오님은 아부나인 이용구와는 비교도 안 될 반사회적이며 충격적인 반인륜적이며 인간적인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척보를 알려드립니다 그게 MCN 회사인 주식회사 제다이에서 만드는 물뚝채널 DSN 그게 DSN이 뭐의 약자냐 물뚝형도 스스로 말을 못해 왜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청자들이 밝혀내더라고 더불어 소라넷 DSN 더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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